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이 참으로 이상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한 일이 우리들의 일상의 하나로 굳게 자리잡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1월 20일자 조선일보는 토무지 납득할 수 없는 희한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것이 앞으로 우리 삶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일종의 예고편처럼 심상치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냥 입 닥치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김치는 한국 음식 소신 밝힌 이후에 먹방 유튜브인 현지 동영상 중국서 삭제됐다라는 그런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명 먹방 유튜브인 본명의 함지영씨에 관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지영씨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김치를 중국 음식이라고 말해야 된다면 제가 중국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소신을 밝힌 먹방 유튜브 함지 본명은 함지영씨입니다. 그녀의 동영상이 중국의 소셜미디어상에서 거의 전부가 갑자기 삭제되버렸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이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적 가치, 중국적 기준, 중국적 잣대를 다 수용하거나 아니면 지구를 떠나라는 거죠. 시장을 떠나든지. 함지에 중국 활동을 지원하던 협업사는 최근 함지와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중국 내의 각 플랫폼에 함지 동영상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1월 20일 날 현재 1억 5천만 명이 사용하는 중국의 동영상 서비스 미리비리 내의 함지 계정에는 동영상이 현재 모두 다 삭제된 상태입니다. 함지의 비리비리 구독자는 약 1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의 공상당이나 중국인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는 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함지가 큰 중국을 비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버의 함지 채널에는 현재 먹방 영상은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햄지의 웨이버 구독자는 286만 5천명이었습니다. 두 소셜미디어에는 현재 햄지의 유튜브 우렁쌈밥 영상에 달린 중국인 비하 댓글에 관한 공지글과 라흐리버 영상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아주 실질대로 와닿는 겁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530만여 명을 보유한 햄지가 중국의 네티즈너부터 비난을 받기 시작한 것은 작년 11월부터입니다. 당시 햄지가 유튜브에 올린 우렁쌍밥 제육복근 먹방 영상에 한국으로 아 이거 보니까 또 열받네 중국 뭐들이 이제 쌈도 진의 전통문화라고 하네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햄지가 이 댓글에 무슨 의견을 남긴 게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좋아요라는 것이 누른 것이 그냥 그게 사건의 시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댓글 내용이 중국으로 번역되어 퍼지면서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져 나온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한국보다 중국이 훨씬 더 쏠림 현상이 심할 겁니다. 그런 사회주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역사적으로 중국은 자유주의 전통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일단 당이 정하거나 이런 종류의 분위기가 형성되면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네티즌들이 대부분 다 중국식 사회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햄지는 지난 16일 웨이보 라이벌을 진행해서 중국 구독자들에게 중국인 비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이 사간 바가 있고 수천 개 댓글 하나하나 작세 읽기 어려워서 거의 모든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이 햄지의 해명이었습니다. 이튿날 17일 날 중국 미디어 회사 슈쉐은 햄지와의 계약을 해제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내 생각에는 아마 당에서 다 지시를 내렸겠죠. 당 중심의 사회니까 당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미국이 중국을 기술회사들 제어할 때 당과 기업이 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술회사를 막는 것이죠. 햄지와 전속 계약을 맺고 중국의 동영상 계정과 온라인 매장 등을 운영해온 이 회사는 공지문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햄지의 중국에 대한 모욕이 대중에게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모든 협력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 우리 회사는 중국에 대한 모욕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중국을 모유하는 모든 태도와 발언은 어떠한 경우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중국 내 갓 플랫폼 운영자의 통제하에 햄지의 동영상을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위에서 지지를 하겠죠. 그러니까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중국과 관련된 콘텐츠가 굉장히 노란 딱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햄지는 계약 해지를 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리면서 중국인을 비한 욕설에 동조한 것에는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를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에 대한 도리며 예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서를 붙이죠. 하지만 중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김치를 중국 음식이라고 말해야 된다면 중국 활동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김치를 중국 음식이라고 말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갈릴레오가 그야말로 법정에 섰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전개가 된 것이죠. 김치를 중국 음식이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떠오르는 것은 제가 번뜻 떠오르는 것은 최근에 미국에서도 SNS 계정 중지나 특정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과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다 모든 게 다 하나의 사건처럼 이렇게 엮어지는 겁니다. 바야울러 세계가 중국적 가치 휘하에 들어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깊은 우려와 회의감과 걱정이 따르는 것이죠. 중국적 가치라는 것은 우리 자유주의 국가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자유주의적 가치하고는 크게 충돌하는 것이죠. 지금은 많이 변질됐지만 자유주의적 가치는 원래 발신지 자체가 미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적 가치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꼭 같은 건 아니지만 세계가 중국적 가치 휘하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도 미국적 가치 자체가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SNS 같은 데 대한 그런 검열이라든지 콘텐츠 삭제 같은 것이 예사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전에 원래 미국적 가치라는 것은 상당히 자유주의적 가치를 대표하는 그런 가치다. 그런 기준이다. 잣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전 세계가 중국이 원하는 것 외에는 이야기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는 그런 식으로 달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이제 세계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냉전이 종식되고 난 다음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몰락을 하고 그 세계가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시장경제 편입되면서 세계는 큰 하나의 냉전 이후에 자유주의라는 그런 흐름이 형성되어 있었죠.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고향하고 그리고 정부의 관에 의한 지배를 좀 줄여나가고 이런 종류의 큰 흐름이 자유주의적 가치, 자유주의적 기준, 자유주의적 잣대가 큰 하나의 흐름을 행성했는데 이제 중국이 경제력이 강화가 되고 그리고 중국 자체가 중국 공산당이 주도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패권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많은 나라에 대해서 선거에도 중국 공산당이 관여하고 공자학원을 통해서 또 자신들의 이념이나 이런 것을 전파하고 또 각 국가의 고위직들에게 다양한 그런 선물 공세나 아니면 무슨 접대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자기 사람을 심고 이런 게 크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행성되는 것이 반자유주의적 흐름이 크게 강화가 되는 것이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고 검열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 그 반자유주의적 가치라는 것은 거의 동의어가 중국적 가치하고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자유주의적 가치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미국조차도 지금 흔들리고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렇게 볼 때 중국적 가치와 자유주의적 가치의 충돌 지금 이제 자유주의적 가치가 미국적 가치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져 버린 거죠. 그게 아주 빼아픈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도 결국은 미국도 엄청나게 많은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있다는 걸 이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꼼짝 달사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세계는 중국적 가치와 자유주의적 가치의 충돌이 많은 분야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항상 의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검열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가 이걸 해도 될까? 이런 콘텐츠를 내도 될까? 그건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런 세상이 올 줄은 몰랐는데 반자유주의적 가치와 기준과 자태와 사고와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런 시대의 흐름을 읽고 이제 의미를 새기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참 불행한 거죠. 어렵게 해서 자유주의적 가치가 신장되고 고향되고 강화되고 찬양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냈는데 20세기 100년 또한 그 치열한 냉전체제의 체제경쟁을 통해가 그것이 지금 서서히 다시 또 그렇게 허물어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